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밤중에 한 가수가 만취상태로 송가인의 집을 방문해 음원사기 스캔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 가수는 디지털 음원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1억 8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는데 이 소식은 송가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송가인의 소속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연루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음원사기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히며 언제나 그렇듯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사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어떤 발언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이버 커뮤니티의 공격적인 반응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팬들은 송가인의 신중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녀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녀의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만간 검찰에서 명확하게 수사될 예정이며 그동안 송가인과 그녀의 동료들에게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